네 안녕하세요 빨간집입니다 휴가 기간인데 태풍이 와 가지고 다들 휴가를 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쌀 10kg 물가를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쌀 10kg 두 개를 걸고 10kg 하나하나 두 명한테 나눠 드릴 거구요 가격은 10kg이니까 25,000원 부정도 하겠죠 참여 방법은 최근에 올렸던 친구 추천 이벤트들 있죠 친구 추천하면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페이코 플러스 포인트 체크카드 만드는 거라 화요일이라고 했던거에요 a.sktelecom 그리고 코알라 추천 링크로 참여한 분들 또 참여할 예정인 분들 네 뭐 코드를 캡쳐 해 가지고 주소 코드 입력하는 화면을 캡쳐 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되구요 메일 주소는 제목에 메뚜기 쌀 이라고 기재를 하고요 메뚜기 쌀 네 메일은 네이버 메일로 꼭 보내셔야 됩니다 redbest uncle and naver.com 이고 8월 5일까지 모아서 주말에 추첨을 해서 다음주에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당첨자는 제가 또 별도로 주소를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때 보내도 되구요 주말에 혹시 제가 휴가를 가서 못한다 그러면 8월 8일이나 9일 정도 추첨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첨 코드 입력한거 캡쳐해서 같이 보내셔야 되구요 해당하는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많은 분들은 하면 될 것 같구요 쌀 10키로 탐나는 분들은 이전에 했던 분들도 메일 보내셔도 되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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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